손흥민, 이강인 불화설 논란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흥민 욕먹는 게 맘 안 좋아서 태표팀 썰 정리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며 현재 태클 수 2,500여 개와 추천 수 3,700여 개가 달리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의 불화설에도 대한축구협회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나 참 무능함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중재하거나 사실이 아니라 등 언론의 흐르는 걸 막아야 할 협회가 오히려 언론의 공표한 꼴이라니 할 말이 없네요. 진짜. 협회 회장과 클린스만 감독의 무능력 문제에 대해 덮기 위해 좋은 페이긴 하죠. 손흥민, 이강인 불화설에 대해 태표팀 내의 지인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란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먼저 본인 초, 중, 꽃, 대학, 프로 2부까지 갔으며 태표팀의 지인을 통해 전해들었다라고 말하였는데요. 태표팀들은 요르단전 전날 저녁을 먹는 중이었고 이중 탁구를 치다 저녁 먹으러 온 인원들이 있었다고 말하며 이들은 저녁을 서둘러 먹고 다시 탁구를 치기 위해 허겁지겁 먹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주장인 손흥민은 대표팀 인원들에게 식사 후 간단히 미팅하자고 하며 착석해 있으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탁구 치던 인원들은 무시하고 탁구를 치러 갔다고 합니다. 이후 몇몇 선배들이 빠진 인원이 있어 남아있던 인원들에게 어디 갔냐고 물어보았고 탁구 치러 간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선배들은 탁구 치던 인원을 데려오라고 하여 팀 내 막내가 이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몇몇 선배들이 폭기한 인원들에게 멋들하는 거냐고 말하며 말 못 들었냐고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탁구 치던 인원들은 못 들었다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인원들이 진짜 못 들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해한 선배가 장난하느냐? 너희들만 못 들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냐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탁구 치던 인원 중 한 명이 선배에게 진짜 못 들었는데 못 들은 걸 못 들었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냐면서 따졌다고 합니다. 또한 탁구 치던 인원도 같이 언성을 높이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뭐라고 하냐고 하면서 선배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자고 말하면서 다시 탁구 치러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선배 몇몇이 일어나 소리치면서 그들을 붙잡았고 그 상황에서 격하게 뿌리치면서 치고 박는 게 아닌 몸싸움 정도로 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있던 주장은 급하게 말리던 중에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한 선수 몸에 짓눌렸다고 합니다. 이후 찌라시가 퍼지며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이강인을 제외하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배 몇몇 시코치진과 대화를 통해 개인 능력을 떠나서 팀워크를 해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배제를 할 필요성에 대해 어필하였다고 말하며 이번 일뿐 아니라 그간 훈련과 생활을 통해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많이 쌓였던 게 있었다고 합니다. 회의 와중에 손흥민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였다고 하며 저 나이에 그럴 수 있고 우리가 품어줘야 한다고 실수할 수 있고 다시 이런 일만 없게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로 주장 손흥민 본인도 화가 많이 났겠지만 다음 경기요르 단전을 위해서 직접 사과하고 화해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배들은 형식상 풀었지만 속으로 다 앙금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서로 대화를 안 하는 부류들이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주장 손흥민이 누굴 제명해라 빼라 이런 찌라시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라며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글을 작성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의 진실 여부는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글쓴이의 그동안의 글들을 살펴봤을 때 신빙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 협회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궁금하며 원흉인 정몽규 회장과 클린스만 감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